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알바 아 네 안녕하세요 취미같은거 혹시 있어요? 뭐 집에가서 놀죠 뭐 그냥 뭐 현석씨 뭐 하는거 있어요 뭐 아 저요? 아 저요 저 취미 아 저 게임 좋아해요 게임 어 게임 좋아하세요? 오오오 오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혹시 아 저 저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나 별로 안하는데 오버워치 말고 저 스팀게임도 많이 스팀쪽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카트라이더 아 네 카트라이더 재밌죠 뭐 아니 뭐 매니저님은 따로 하시는거 있으세요 혹시? 아 저요? 아 저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또 똥나왔네 키트 또 아 아 아 아 아 아